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저녁을 하셨습니다. 기다려주시 마시게요. 이번 주 7일 하기는 저녁을 시작하세요. 네, 오늘까지 떠나는 실수입니다. 네, 여러분. 아까 정말 놀라운 반격이 변수되는데요. 지금 오늘 박수 한 번으로 함께 주시길 바랍니다. 네! 감사합니다. yo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맞죠? 자, 계속해서 여러분의 한 번 박수를 보내주시면 저희 전체로 인해 동창소로 끝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